이성공저도 30분만에 iOS, 안드로이드 앱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. 엔 거짓말 아니야? 아니요,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마우스 하나만으로도 가능합니다. 나만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보겠습니다. 체중, 식단, 운동량을 기록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들어주고 나의 운동량을 분석해주는 분석기능까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의 걸음수를 재어주는 만보기 기능까지 쉽게 만들어볼까요? 짠! 완성! 그리고 이렇게 만든 앱은 안드로이드, iOS 모든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고 구글 플레이스토어, 애플 앱스토어, 원스토어에도 올릴 수 있습니다. 비전공자가 만들면 앱 퀄리티가 낮은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앱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사실! 비전공자도 전공자도 누구나 쉽게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지금 시작해보세요!